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한 뿐이지 불가능이 아닌데요. 그동안 치열의 목표로 달려왔던 성인장애인공동체가 올해로 벌써 창립 2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장애인공동체의 유홍선 회장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벌써 21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나마 성인장애인공동체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인장애인공동체는 21년 전인 1997년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설립을 하고 또 그해 캐나다 정부의 비영리 봉사단체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 저도 매스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취재도 나가면서 많이 찾아뵙고 했었는데 그런데 성인장애인공동체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회원이라고 할까요? 저희 단체 정관상에도 그렇고요.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인들이 정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가족들과 또 취지에 공감하시는 봉사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현재 공동체에서? 올해는 매년 멤버십 갱신을 하는데요. 올해는 현재 거의 1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올해만요? 네. 대단한데요? 네. 큰 사이즈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중에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40, 50명이 되고 또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애인공동체, 성인장애인공동체가 창립 21주년, 그동안 한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참 많은 행사들을 치러 오셨어요. 그렇죠? 어떤 행사들을 주로 치러 오셨나요? 사회적으로 알려진 행사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활동은 그래도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여러 가지 재활활동을 하는 정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모이세요? 네. 매주 모여서. 어디서 모이시죠? 지금은 로렌스하고 빅토리아파 근처에 있는 구세군 한인교회에서 모이는데 그곳에서 매주 금요일 모여서 음악, 악기, 미술, 그 외 여러 재활 활동들을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행사들은 어떤 걸 치러 오셨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여러 제한들 중에 하나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또 어떤 문화활동들이죠. 네. 네. 사실 때가 되면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그렇죠. 특히 날씨 좋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공동체에서 주선을 해서 봄에는 꽃나들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 여행과 버스 기내서. 철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캠프를 또 진행하고요. 여러 가지 일련이 사실 바빠요. 제가 특히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단 하루도 이렇게 쉰 적이 없을 만큼. 그냥 넘어가실 일이 없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결산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많은 행사들, 연례 어떤 정기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들이 중간중간에 저희가 소개도 되지만 계속 개최해 오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좀 특별히 기억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이벤트라든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재미있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재미있을지는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2008년. 한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 저도 캐나다에 막 왔을 때고 아기가 막 나왔을 때고. 그때 2008년도에 정말 우연하게 캠프 소식을 듣고 1회 캠프였어요. 그게 올해 11회를 만들고. 8월 8일부터 진행하지만. 그 캠프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별 기대감 없이 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자마자는 사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 잘못 왔다.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숙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 참가하신 분들의 하나하나의 인생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어떤 부부의 장애를 갖고 있는 와이프와 남편의 어떤 부부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계기로 제가 어찌 보면 공동체하고도 인연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5년 전이었나 6년 전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캠프는 한번 참가했었지만 공동체에 제가 인물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본 펀드레이징 행사를 한다고 저에게 무대한 순서를 맡아줄 수 없겠냐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펀드레이징 행사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없는 재주지만 항상 이제 공동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었고. 그 너무나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사회에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도움을 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하고 무대에 올랐는데. 뭘 하셨나요. 그때 글쎄 유레이즘이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저희 그 당시 4살, 5살짜리, 4살이었을 것 같아요. 딸이 아빠가 먼저 무대에 올라가 있는데 기타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기타를 배달을 해준 거예요. 저한테. 정말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 장면이 너무나 그 상징성이 있었다고 공동체라는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두 행사가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고. 제가 책임을 맡은 이후로는 어떤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마음 열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재가장애인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어떻든 하루하루 처음에 마음이 꽉 닫혀있던 분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봉사자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한번 도와주러 와야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장애, 비장애가 구분이 안 되고 한 식구처럼 녹아들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게 보람이고. 그렇겠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요. 말씀만 들어도 벌써 이렇게 감동이 굉장히 밀려오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에피소드로도 소개를 해주셨고 개최했던 행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올해든지 몇 개월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장 올해 사실은 오늘 상반기 종강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간에 왔지만 지금 아마 게임하고 맛있는 건 난리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활동을 일단은 마감하지만 사실은 더 바쁘죠. 하반기에는 바로 계약하자마자 8월 31일에 계약을 다시 하는데 계약하자마자 장애인 파크골브 오픈대회, 캐나다 오픈대회를 제외동포재단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9월 8일에는 저희도 이제 그동안 한인사회로부터 많이 받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이제 돌려줘야 된다. 어떤 형식이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자들과 회원들이. 그래서 사랑의 대바자를 또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해외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재활운동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도 구매하고 할 수 있고. 그게 언제 있는 거죠? 그거 9월 8일에 있을 거예요. 꼭 가보겠습니다. 꼭 보세요. 그리고 또. 그리고 10월에는 또 우리 잘 아시는 장노선가단이. 토론토 장노선가단이. 올해는 이제 저희 공동체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해주세요. 자선음악회도 하시는군요. 같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21주년 행사는 저희 회원들이 이제 1년간 준비한 무대. 예술무대를 직접 꾸며줘요. 그런데 그것도 이게 자기 자랑 같아서 미안하지만. 다른 공연도 보고 우리 무대를 지켜보신 분들이 물론 수준은 완성도는 낮죠. 하지만 최고의 무대였다고 칭찬을 많이 들을 만큼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무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은 사실은 이제 8월 8일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8일 날 장애인 연합 재활 여론 캠프가 저희 잭슨포인트에서 있어요.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다가온 큰 이벤트입니다. 네. 바로 이제 며칠 후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장애인 연합 재활 캠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소개를. 제가 잠깐 아까 에피소드 중에 이제 제가 제 1회 캠프 때 참가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4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사실 장애인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는 있지만 어디 나들이를 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있다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결심을 안 해요. 잘 나서려고. 엄두가 안 나시죠. 네.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도 열심히 다 활동한다는 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애인 캠프를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찌 보면 많은 제가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 캠프를 계기로 이렇게 나오는. 바깥에서 안으로 나오시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됐고요. 또 우리 그 연합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연합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타이틀이 왜 붙었냐면 사실은 장애라는 한 단어로 묶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발달장애와 또 지체장애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한 공간에서 그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불가능한 미션일 수도 있어요. 서로 불편한 서로 다른 측면에서 불편한 사람 그룹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1년 전에 어쨌든 한국일보와 함께 그 성인장애 공동체와 미랄 선교단이 함께 이걸 추진을 해서 1회를 성공을 시켰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많은 우려도 있었고 과연 될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의외로 의외로 정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11번의 캠프를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발달장애 그룹과 지체장애인의 연합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포함한 장애인과. 가족 캠프네요. 가족 캠프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비장애인의 연합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연합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캠프를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장애인 여름 캠프는 사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후원이 뒤따라야 할 거라고 진작이 가요.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게 후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물론 제가 짐작은 어림짐작을 하고 있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도 많이 송구한 면도 있어요. 사실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다들. 그런데 자꾸 이제 저희 캠프 하니까 좀 후원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 당사자만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건 나죠. 네.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은 어떤 컨디션에서 건강을 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장애인들이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삶의 질이 너무 급격히 떨어진다면 그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잠재적 장애인들의 삶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캠프를 사실은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는 무리이기도 해요. 산박사일관 집을 나와서 생활한다는 게.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친구들 나아가서 전 예비적 잠재적 장애인인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표본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꼭 경제적 어려움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특히 이민 1세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벽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2중고, 3중고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등록비 같지만 그 등록비가 없어서 그게 낼 여유가 없어서 캠프를 정말 가고 싶지만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갈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또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자들도 물론 와서 공감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시지만 캠프를 떠나시기 전에는 내가 봉사도 하러 가는데 돈까지 내야 돼. 네, 신비까지 내외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와본 분들은 물론 달라져요. 캠프의 가치를 알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비로 모든 참가자가 경비를 다 납부하는 거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못 갈 거예요.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짐작은 했었지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또 여름 캠프는 있을 거니까 많은 분을 좀 관심 가져서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캠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그런 이벤트 말고 또 다른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지난 물론 제가 저기 공동체와 같이 한 건 5년 정도가 되었고 회장을 맡은 지는 4년째이라서 제가 지난 모든 역사를 알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어떻든 정리를 해보면 공동체가 지난 21년간 그래도 친목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금요정기모임을 갖고 하는 것에서 어떤 급급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재도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직업적 재활, 사회적 재활, 생산적 재활 이런 조금은 더 직접 생활에 직접적인 서비스도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런 공감대를 갖고 많은 이사님들과 함께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올해 이미 이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참 좋은 취지예요. 꼭 그런 것들이 곧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인, 장애인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것이 될까요? 이제 조금 그 어떤 저희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향, 구호가 나름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재활의 공동체죠. 물론 이건 불변의 가치죠.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마련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단체의 재정적이나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것은 각자의 요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장애 유형별로, 연령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서 틀리고요. 현재도 물론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다 모여있지만 그래서 그 각자의 요구들을, 요구에 따른 것들을 맞게 제공을 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심화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의 공동체, 생산하는 공동체가 돼서 그게 크든 작든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산적인 일을 해낸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꼭 회원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눔의 공동체, 바자에게도 잠깐 드렸었지만 꼭 저희가 물질적으로 이 사회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에 분명히 기여할 바가 있다고 믿고 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포인트를 알기도 해요. 아, 네. 사실 좀. 비밀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어떤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를 꼭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향하시는 그 목표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뭐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그 구분 없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고을이 멀게 봤었을 때 새로운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말씀을 나누면 너무 시간이 짧지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R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성인, 장애인 공동체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 읽은 기사 중에 정말 가슴을 이렇게 움직인 기사가 뭐였냐면 마더 테레사가 낙태에 대한 낙태 좀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면서 남들 그런 말들은 사실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뭐를 더 하셨냐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셨다면 그래도 나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굉장히 실천적 의지가 담긴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흉내를 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가 한 60여 명의 장애 회원들이 공동체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아직도 제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 복귀를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국인의 어떤 문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부분이에요. 그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나올 수 있으면 야 장애인 공동체에 가면 이것도 가능하다더라 저것도 가능하다더라 이게 소문이 났으면 안심하고 이게 오실 텐데 자발적으로 예 오실 텐데 그래서 꼭 모르는 우리 토론토 한인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아직 사회적 재활이 완성되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같은 공감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기에서 나오는 위로가 있어요. 담들은 아무도 못 줘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다면 믿고 장애인 공동체 보내주십시오. 최소한 당사자가 머뭇거린다면 저희 연락처를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하고 컨택을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많은 회원들이 와야 그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의 비전도 세워지고 좀 더 현실적인 비전도 세워지고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공동체에 보내주세요.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으면 꼭 수술을 해서라도. 꼭 그래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복할 장애와 성취할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명언처럼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장애를 극복하고 또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성인 장애인 공동체의 재활 캠프 묵음에도 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